가수 다른 흰 수리 1번째 바깥쪽만 잡으신 것 같아요 앞발로 하면 총이 닿지가 않아요 1 2 그래서 가다로 붙여야 돼요 1 1 어깨 어깨 한 번 뒤로만 가는 거 없으세요? 이렇게? 땡기는 생기밖에 안 넘어간 거 같아요 지금 원하지 말아주세요 컷 컷 자세게 컷 컷 컷 컷 컷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